요거는 양식 가로세로 10cm 양식하는 사람인가봐요 미역 양식장이래요 바다가 전부 양식장이래 이게 바다가 전부 양식장 미역 퀸실하죠 저런거 막 꺼내려면 내가 다 주워서 말려가지고 음식에 뭘 해먹잖아요 성 같은거 다 백화점 가서 사먹었는데 이게 좀 와요 앞바다에 가서 떠들려는거 마말려도 사지않아요 볼랑 볼랑이래요 청정기 새로오니? 완도우 바다 완도우 바다 완도우 바다 완도우 바다 완도우 바다 속으로 완도우 바다 속으로 완도우보레 완도우 바다 완도우 바다 крас소 집麻ende